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라클 및 에스쿨 디벨로퍼 설치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럼 함께 세팅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라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라클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다운로드 클릭 데이터베이스 클릭 저는 일레벤지를 받을거기 때문에 일레벤지 클릭 일레벤지를 찾아서 이거 보시면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있어요. 저는 윈도우 64비트이기 때문에 맞춰서 클릭 엑셉트 하시고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받아지고 있죠? 저는 아까 오라클 사이트 로그인을 해놔서 로그인창이 안되는데 아마 대부분은 로그인창이 뜨실거에요. 그러면 오라클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구요. 만약에 계정이 없으시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이 거의 다 받아졌구요. 이번에는 디벨로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다시 가셔서 다운로드 클릭 디벨로퍼 툴즈 클릭 SQL 디벨로퍼 클릭 엑셉트 클릭 역시 윈도우 64비트로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다운로드 폴더로 가볼까요? 아까 받았던 오라클 설치 파일이 보입니다. 압축을 풀어줄게요. 압축풀기 클릭해주시면 셋업 파일이 보이죠? 더블플릭 해줍니다. 다음은 다음입니다. 여기 패스워드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필요하거든요. next 해주시고 install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드로 다시 가서 SQL Developer 합체풀기 설치가 끝났습니다. 클릭 주시면 아래쪽에 SQL Developer 다운로드 폴드 클릭 다운로드 폴드로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시스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런 테이블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 계정을 한번 만들어보고 고난을 부회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